대한민국의 가요프로와 모든 음악프로의 연출과 감독님과 제작하시는 모든 분들 잘 준비됐습니다. 오랜 병마를 털고 시청자 앞에 정말 목마름을 갖고 열심히 몇 년간의 재활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백코! 찾아주십시오. 강백코! 강백코입니다. 왕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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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은 많이 팔았을 사랑만 남겨놓고 사랑만 남겨놓고 어디 갔을까 왕서방 왕서방 비단은 많이 팔았을 가슴이 시리도록 가슴이 시리도록 생각이 난다 자꾸자꾸 계절이 가네 자꾸자꾸 세월이 가네 보고 싶은 님이여 사랑했던 님이여 운명같은 나의 님이여 비단 팔아온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 왕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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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단은 많이 팔았을 사랑만 남겨놓고 사랑만 남겨놓고 어디 갔을까 왕서방 왕서방 비단은 많이 팔았을 가슴이 시리도록 가슴이 시리도록 생각이 난다 자꾸자꾸 계절이 가네 자꾸자꾸 세월이 가네 보고 싶은 님이여 사랑했던 님이여 운명같은 나의 님이여 비단 팔아온다더니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 비단 팔아온다더니 아직까지 오지를 않네 승관련의 받은 안가 서울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